이번에는 세계 전기차 시장을 한번 봅시다. 현재까지 전세계 전기차 시장 어디가 주도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대부분은 중국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지난 21년, 그러니까 작년이 아니라 재작년입니다. 21년 기준으로 중국의 전기차 판매량이 약 351만대였어요. 전체 시장의 52%입니다. 전세계, 이어서 독일과 미국이 각각 독일이 69만대, 미국이 63만대, 양국을 다 합쳐도 중국 판매량의 절반도 미치지 못합니다. 다 합하면 120, 132만대입니다. 132만대면 2배라면 264만대가 되는데 판매량이 351만대, 작년에는 무려 700만대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중국은 지난 20년간 정부가 주도해서 전기차 시장을 육성을 해왔어요. 일찍부터 전기차 시장의 중요성을 판단을 했어요. 정말 이건 잘한 것입니다. 민간기업들에게 맡겨두는 대신 국가산업정책 관점에서 접근을 한 것이죠. 지난 2015년 중국 공산당이 발표한 중국 제조업 2025, 여기에서는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이다 포함이 이미 돼 있습니다. 지난해 중국에서 팔린 자동차 100대 중에 전기차 몇 대 정도 되겠습니까? 정답이 25대입니다. 그러면 정확히 25% 중국 소비자 4명이 자동차를 사면 그 중 한 명은 전기차를 구매할 정도 아닙니까? 중국은 자동차 산업에 늦게 진입을 하면서 내연기관차, 독일, 미국, 일본, 자동차 선진국들의 이 뒷공문의만 보고 쫓아가야 했던 이 기억이 있습니다. 또 비교가 안됩니다. 누가 중국산 내연기관차를 사겠습니까? 세계적으로 쟁쟁한 독일, 미국, 일본이 있는데 거기다 한국까지 있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내연기관차에서는 세계에서 명암도 내밀지 못할 정도의 실력이었습니다. 한국 자동차 기업도 중국에 진출해서 한때 많은 혜택을 받았죠. 2002년 월드컵 때 중국에 진출한 현대차가 베이징 자동차와 합작을 해서 베이징 현대를 출범했어요. 그래서 소형차 엘란트라 택시가 베이징 올림픽을 앞둔 베이징 거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에 가보면 베이징에 저도 가봤지만 그때 택시를 보면 다 우리 현대차였어요.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억들 이제는 이전 세대의 추억으로만 남을 정도예요. 내연기관차에 전동화 추세를 타고 중국이 전기차 산업의 선두국가로 부상을 했습니다. 이미 중국 1위 비아디는 판매량 세계 최다예요. 이미 테슬라에 비교할 만한 전기차 업체로 성장을 했어요. 마진은 둘째치고 수량을 말씀드려요. 마진으로는 비교가 안 돼요. 마진은 한때 팔면 마진은 테슬라를 따라올 이런 기업들이 없습니다. 비아디 같은 경우도 한 다섯대 여섯대는 팔아야 테슬라 한 대 파는 것하고 똑같은 마진이거든요. 또 올해 또 다른 악재가 또 하나 있어요. 경기 둔화. 올해 상반기 전세계 경기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아요. 중국은 또 코로나 사태로 이 충격으로 3년 동안 봉쇄 이제 막 회복되고 있는 만큼 특히 1분기는 문제가 많을 것입니다. 하반기는 돼야 판매량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도 있어요. 지난해 중국 전기차 판매대수 689만대 나왔습니다. 무려 351만대였죠. 21년도에. 그거 대비 93% 거의 두 배 늘었어요. 689만대. 2019년대는 121만대. 중국 전기차 시장. 2020년 중국 정부가 전기차 육성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자 성장 속도가 빨라지면서 불과 3년 만에 5배가 넘는 규모로 커졌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전기차 시장은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판매량 생산량 점점 늘어난 것은 불보도 뻔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관련 주가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관련 주가 반도체로 마찬가지로 2차전지 전기차에 투자를 하게 되면 앞으로 3개월로 6개월로 1년 후를 보고 투자한 것이 아니라 몇 년 후를 보고 모든 종목이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중국 신차 판매 전기차 점유율 4분의 1이었어요. 전년 대비 12% 오른 수치입니다. 2020년 11월에 중국 정부가 발표한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 발전 계획에서 2025년 전기차 점유율 목표로 제시한 20%를 3년 빨리 달성을 해버렸어요. 올해는 2030년 목표 30%를 아예 올해 다 달성할 기세입니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 반이 넘어요. 60%도 넘어요. 지난해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천만대가 넘었습니다. 올해는 1360만대를 전망하고 있어요. 그중에 중국이 약 60% 800만대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 중국 전기차 판매량은 최대 천만대까지 예상을 해요. 800만대가 아니라. 그러니 재작년에 351만대 또 작년에 690만대 올해는 천만대 800만대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BRD 회장 900만대 제시했어요. 그러니 800만대 돌파 가능성이 크죠. 반면에 미국은 약간 출발이 늦었다는 평가를 받아요. 중국은 내연기관차 시장이 성숙화되는 단계에 당연히 거치지 않고 곧바로 전기차로 넘어갈 수 있었어요. 미국은 이미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내연기관차를 모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기차로 전환을 해야 되는 부담이 또 있습니다. 또한 중국, 유럽 등에 비해서 에너지 공급이 안정돼 있어요. 그래서 휘발유 가격이 비교적 저렴하다는 그런 장점도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매체 CNBC에 따르면 비영리단체 국제청정교통위원회는 전기차 생산에서 미국이 중국, 유럽에 밀린다고 평가했다고 나와 있어요. 당연히 밀리죠. 세계 1등이 중국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유럽의 그 많은 나라들 다 앞에서 2등이에요. 지난 2010년부터 2020년 전 세계 전기차 생산량이 천만대가 넘었어요. 10년간 이중 미국 자동차 기업들이 생산한 비중은 18%였어요. 그런데 그거에 테슬라의 효과였어요. 테슬라가 전체의 85%를 차지했어요. 사실상 테슬라를 제외하면 전기차 생산 완전히 부진한 것입니다. 미국은. 이와 달리 중국은 약 460만대, 전세계 전기차의 절반을 생산했어요. 유럽이 260만대로 25% 차지했어요. 오는 30년 미국 자동차 판매에서 전기차 비중이 43%에 이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많이 늘었죠? 거의 반 가까이. 생산량에서 거의 반이. 지난해 8월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법안 통과됐죠? 그 뒤에 비율을 52%로 상향 조정한 것입니다. 이러한 분석이 맞다면 미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두 대 중에 한 대는 전기차가 될 전망이에요. 미국에서도. 현재는 미국이 완전히 후발 주자죠. 그렇다면 IRA 때문에 여기서 만드는 자동차 두 대 중에 한 대가 전기차가 되면 그 전기차의 가장 중요한 부품 배터리 어디서 만들어야 됩니까? 우리나라 외에는 없는 상태에요 지금. 그래서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한다면 전기차, 특히 전기차의 핵심 소재 배터리는 현재로서는 중국과 우리나라 두 나라 외에 없다는 것입니다. 전기차, 특히 전기차의 핵심 소재 배터리는